오늘 또 주안에서 오늘 또 치료하신 하나님 영육관의 여러분을 온전히 하시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반체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10편 85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야말로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자존심도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신명 이런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거의 우리가 마귀의 포로된 삶, 애국에서의 삶과 같은 그러한 노예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8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 1차, 2차 노예미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까지 80여 년이라는 그 핍박과 서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침체되고 낙심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수라고 하는 고레수 왕,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야말로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야말로 감격 속에 80년 만에 그들은 완전히 귀국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에루살렘의 그 형편은 그야말로 슬프고 놀랍고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그 파괴된 도성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누가 도대체 이 파괴된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유다시나 백성들이 마치 남방의 시내들을 돌림과 같이 포로를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의 입에는 찬양과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찼다 이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5편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역병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과거의 조선 사람들이 그토록 당파 싸움 하더니 일본의 침략을 받고 철저하게 정말 애꿎은 죄 없는 백성들이 희생을 당한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침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참을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다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침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주 물속에 쫙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침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사눈과 전서 5장 23절에 분명하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우리 전 인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과 혼과 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각 몸에는 기능이 있고 혼에도 기능이 있고 영에도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몸의 기능은 우선은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은 공기를 마셔야 사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체의 기능은 운행하고 구동하는 움직이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서 모인 거예요 오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한 거 건강한 근육과 뼈관절과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몸적인 건강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건강해서 이곳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기능도 또 있잖아요 혼이라는 게 뭡니까 혼이라는 건 그 기능이 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성 그리고 감성 기분 이런 것이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 내가 오늘 교회에 가겠다는 의지 또 아니 오늘 좋은 사람 약속이 있는데 교회 가기가 힘든데 목사님 이번에는 좀 못 나가겠습니다 그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기분 나빠하시고 말을 못하겠어 그런 말은 아예 묻지도 마세요 답이 없어 답이 비와 같이 이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의지 양심에 따르는 바른 의지 이것이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지 세 번째로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동물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거 봤어요 TV에 보니까 강아지가 흉내 내는 거 봤어 염불할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쪼아르고 있는 걸 봤어 그러나 그 동물이 부처를 알아서 했겠어요 영적인 것을 알아서 했겠어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가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능인 것이에요 이러한 기능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세속적 이름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생각은 세상에 있다 이거야 삶도 구별되지 않았다 이거야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만 참석했지 진심으로 내 영이 요호와를 간구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앓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있는가 혹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 아니한가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처럼 솟아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 기도화 잘 안 내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 모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사라져 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는 봐야지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야 두려워서 혹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맞이 못해서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로서 악세사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의 서재 앞에 항상 글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 나는 거지입니다 거지가 원하는 거 뭐예요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적선해 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지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갈급한 이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연락하시고 태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뭔가 영적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될 간절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절제가 되고 침체가 되고 갈급한 영적인 소욕이 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생각이 나지 않아 뭔가 양심의 소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소리가 이것은 바로 범죄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다시 그것이 바로 범죄하였을 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벗은 몸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부끄러워진다니까 자기 자신이 자 부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인본주의로서 자기 자신의 치부를 누구에게나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책을 통해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는 자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렇게까지 갔을 때는 그야말로 타락해 타락을 완전한 진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첫째 나타낸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딴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 불안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 불안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 불안은 영적인 진체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온 것이 바로 불안이에요 하나님과에 떨어져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본능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주 어렸을 때 깐다 내기 때 보면 엄마가 잠깐 어디 슈퍼에 갔다 온다고 할머니한테 맡겨놨더니 엄마가 가자마자 그냥 완전히 미친다 아니처럼 그렇게 크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러한 엄마와 떨어져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 이것이 극도의 스트레스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중독에 들어가는 거야 악습에 들어가는 거야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약물 중독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안을 뭐하는 거예요 잠재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은 현대의학이 모르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불안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단된 불안이야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불안이요 이것은 약으로 치유될 수가 이것은 오직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죄사함 받는 길이야 회개하는 길이라 이겁니다 회개하는 길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부끄러워 알고 자기의 부끄러운 처소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을 뿐만이 아니라 불안에서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숲속에 들어가 아무도 보이냐 숲에서 숨어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이 어디가 있나 알고 계시지만은 그놈들이 숨어있다 이거야 숨어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동산의 바람이 불며 거니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그 숨은 이유를 말하길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죄를 지면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정한 거예요 아니 과실 따먹은 거 맛있는 과실 따먹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다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 뱀이 꼬신 거 아니에요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이거야 이것이 죄야 죄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이거야 먹으라고 한 것을 안 먹은 것도 죄야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도족질하는 것 가늠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네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실까 아니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어 아니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안 죽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야 그거 안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된 거 아니에요 더 큰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저들은 바로 우상 숭배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멸절해야 된다 그랬어 가난한 땅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는 걸 피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고 있는 기도회를 피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야 하나님의 가까이 오는 소리가 진저리가 난다니까 두려워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죄에 싹쓴 사망이야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떨며 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불안을 평안을 상실하여 기쁨을 상실합니다 두려워 떴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사람의 그러한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예요 그걸 피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지하실 때 반드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반드시 현상이 있다 이거야 우리는 그 현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좋은 현상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그야말로 번개와 불이 나고 엄청난 두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쟁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사람이 두고 가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소리예요 마귀가 가까이 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평화를 가지고 가까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호랩스 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가까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번개와 우레와 불이 났다고 했어요 지진이 났다고 해요 지진이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지하심은 반드시 현상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도 항상 먼저 전조 증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조용히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휘윽 하는 이 바람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바람소리는 들렸다 이거 그리고 불의 혀처럼 불이 임지하는 그야말로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기도하며 착고에 차인 채로 바울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랬어 그래서 그 손과 발에 그 만전히 그 착고에 차있는 이 착고가 끊어져 버리고 문이 열려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지하심 가운데는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마음을 찢으면서 몸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와서 불우지져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지하심은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 회개가 없는 구원 사람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건 가짜보금이야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죽음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부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애통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까워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일성이야 요한도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다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사의 집회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 나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나 어떤 외국에 가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그냥 울고 불고 마음을 찢고 떼굴떼굴 꿀며 이런 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울고 불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고 뭐가 잘 되고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됐다는 말은 있는데 진심으로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그러한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이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승진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됐어 이런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보니까 변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있어 그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가짜 성령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내는 게 뭐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병이나 고치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뭐 좋은 대학 가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해서 천망을 주신다니까 가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야 그래서 왜 가책을 주시느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악습을 끊어버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첫째는 뭐냐 바로 회계를 통해서 일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꿎게 정부가 좀 달라지면 정치에 뭐 이러한 그 이념적으로 이러한 이념적인 단체가 정권을 잡으면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 나라가 좀 새롭게 돼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야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분리가 돼요 나라가 나라가 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권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정권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도덕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는 자는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 도덕 자체를 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부는 도덕에 반대하는 것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악한 사람들을 치리하도록 선량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예요 그러지 정부의 정책이 변화돼서 나라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이 정부가 바른 정책으로 사람이 선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선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정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라의 그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부흥을 일어나게 하려면 정부가 바뀌어져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우파적인 정부 좌파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량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진정으로 나라가 변화가 되려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아니에요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요 정부에는 그럴만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아느냐 교회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흥이라는 건 가장 영적으로 침체할 때 일어나는 거야 가장 영적으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울며 불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 여러분의 전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부흥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열한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바할 선지자를 그렇게 참 왕성하게 기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바할 선지자와의 대결을 공헌한 거 아닙니까 열한기상 18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볼 때 야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요하의 명령을 벌였고 당신이 바할들을 따랐음이니다 바할신을 따랐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450대 이래 이러한 바할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대로 임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할 선지자들은 몸을 찢으면서 상처를 내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미동도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이 지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요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요하의 불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선량해지고 하나님을 잘 경배할 때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교회가 침체했을 때 그야말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다 타락하고 바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과 명예를 섬기는 이렇게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에루살렘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장 그때 침을 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돌로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목을 잘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침체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120명의 기도를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와서 교회가 탄생되게 한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120명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루에 3천명이 하루에 3천명이 침례를 받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세 암흑식에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알 수도 없고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백성들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미사들인 대로 성당에 가서 신부가 인도하는 대로 딸을 의식적으로 딸을 뿐이야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사제를 통해서 그건 수사였죠 수사 신부는 아니었지만 수도사였죠 그 수도사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어떠한 의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입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해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침체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들어와서 다윈의 진화론 해결의 관념론적인 이러한 분석 철학적인 분석 과학적인 분석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의 신앙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침체를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에 들어와서 그 다윈의 그 진화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원숭이로부터 뭐 암의 마로부터 점점점 이렇게 진화가 돼서 원숭이까지 진화했다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그런 진화론이 1800년도 중반에 이게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성과 관념을 강조했던 그 해결의 관련념적인 관련념적인 이러한 독일의 철학이 또한 그 신학자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신학적인 체계가 이제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관련론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어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인데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고대인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고 마치 당군신화처럼 하나의 전설이요 신화로 이렇게 그렇게 지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까지 침투에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핵심이 없는 예수를 통한 구원이 많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지금 현재도 수많은 가르침 속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구원은 많이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경으로 잉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죽음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육신으로의 부활 그리고 재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의 근본적인 이러한 원칙이죠 성경의 무호성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침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만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몇천만원짜리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거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바리세인들과 제사장들이 막 나무랬잖아요 그걸로 좀 가난하고 없는 자들 도우면 좋지 않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착한 일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함을 전하라고 그랬다 이거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사진행반대 고리전서 후서 13장에 나와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리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장사진행반대 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행한 것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이거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더 이상 구원이라는 게 없는 교회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어떤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일 뿐 이라 이겁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야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전세계 모두에게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해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와 같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날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또한 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의 아들 그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이 영국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는 10년 동안을 기도했던 젊은이예요 그는 신학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이거야 10만 명이 5개월 안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예배 끝난 후에 제가 오후 시간에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7명이 남아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하여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제거하세요 다시는 그 습관이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그 습관을 버리십시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정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나아가서 대중들 앞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간증했을 때 17명 뒤집어지기 시작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 매일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한 달 만에 3만 7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개월 만에 10만명이 들어왔어요 1년만에 200만명의 영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 이게 1904년도에 그 부흥에 참석하여 거듭나고 회개하여 성령받은 성교사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워드 존스톤 성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통하여 이 웨일즈의 부흥 에반 로버츠의 부흥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고 설교했을 때 그때 그 웨일즈의 불이 장대현 교회로 옮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첫 번째 어떤 역사냐 죄를 회개함으로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길선주 장로가 과부의 돈을 떼먹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야 회개형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일어나서 울며 불며 내가 마누라를 폭행했습니다 내가 술주정백이었습니다 내가 나무 돈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온 교회가 눈물받아 회개의 바다가 되고 만가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지금까지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 그 불이 우리 남한의 천만 기독교인이라는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상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누의 백성들이 3일 동안 옷을 찌르며 금식하며 부흥했을 때 그 재난은 떠나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면허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1907년도에 일어났던 장대한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재현은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민족의 보고마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영어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불처럼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 다시 한번 회개의 영어로 충만하게 하사 부흥의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자각하며 통해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위에 놀라운 성령의 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궁화의 나라 무궁화는 샤론의 꽃입니다 히비스쿠스 시리아티쿠스 샤론의 꽃 무궁화의 항명인 것입니다 무궁화 꽃이 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한국 복음 한국 복음 통일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성부의 나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 세계 등불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익시기 바랍니다 네 11 23